국가정보원, 국정원 옛날에는 중앙정보부, 김종필 총리 때는 중앙정보부 그랬다가 안전기획부, 안기부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원, 국정원 뭐 하는 일은 비슷하거나 똑같았죠 국정원, 윤석열 정부로 바뀐 다음에 국정원장도 물론 바뀌고 그 다음에 1급 간부가 있고 2급, 3급까지 간부가 있는데 얼마 전에 1급 20명은 전부 다 물갈이를 했죠 전부 다 물갈이를 했죠 이번에 2급, 3급 인사가 있었는데 100명을 대기발령 2급, 3급도 거의 대부분을 갈아치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급, 3급 간부 100여 명은 보직을 받지 못했고 여기엔 문재인 정부 시절 핵심 보직을 맡았던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국정원 간부진 물갈이 인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직무 평가, 내부 감찰 등을 통해서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사들을 주요 보직에 배치를 했고 대북관계 지원 등 과거 정권의 시책을 뒷받침하는 업무에 투입됐던 논란성 인사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앞선 문재인 정부 때 대북관계 개선 지원 업무를 맡았던 일부 요원이나 특정 인맥이란 논란이 제기된 인사들이 이번에 보직을 받지 못했다 뭐 이런 건데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물갈이고 당연한 인사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아마 가지시게 될 텐데 이번 이런 인사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뿌리 깊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최고 정부기관은 CIA가 됐든지 프랑스의 국토정보국이 됐든지 또 영국의 MI6가 됐든지 그 무엇이 됐든지 국가정보기관 그 나라의 국가정보기관은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전선입니다 간첩을 색출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귀중한 극비정보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정원 내부에는 언제부터인가 친북 교류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너무 심각했던 겁니다 그 일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와서 그게 심화가 되는데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국정원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큰 문제다 국가적으로 큰 문제다 국정원 분위기가 간첩을 잡고 우리의 중대한 안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그 안보의 최전선에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뛰고 있는 그런 현장 요원들은 점점점점 돌아가고 대신 평화 이른바 평화라는 미명하에 북한과의 교류를 물꼬를 투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집단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북한과 교류를 책임지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는 정부 부처 통일부가 있습니다 통일부가 하는 일과 국정원이 하는 일은 정반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통일부는 북한에 대해서 당근을 흔들 수도 있고 때로는 평화의 비둘기를 날려보낼 수도 있고 이런저런 교류의 제안을 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것을 해서는 안 되는 데가 국정원인 겁니다 북정원은 침묵 속에서 북한의 동태를 파악을 하고 우리 정보가 북한의 해킹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보의 최전선에서 물샐 틈 없는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가정보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특히 지난 5년 동안 국가정보원에 있는 그 사람들의 핵심 보직들 중에 마음이 정신상태가 흐물흐물해져서 지금 그것을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작업이 지난번에 1급 간부들 20명 정원물갈이 그리고 이번에 2급 3급 100명 대기발령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이 문재인 정권 때 5년하고 지금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느냐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본 겁니다 그 일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 겁니다 특정 인맥이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국정원이 우리나라 가령 몇몇 방송사들처럼 말이죠 정권이 바뀌면 그래서 내가 그 정권하고 달라지면 그냥 아무데서 가서나 조용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7년에 새로운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 갑자기 벼락줄세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국정원의 넘버 2, 3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또 행세를 하는 겁니다 국정원장이 되기도 하고 이게 지난 세월 동안 우리나라는 반복돼 왔습니다 굳이 좌파 정권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치적인 변화가 오더라도 철저한 중립 속에서 자기네들의 전문성을 심화하고 나라를 지키고 국민만 바라보고 그렇게 강화됐어야 되는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이 언제부턴가 청와대 주인이 누가 될까 이것만 바라보고 그 인맥이 형성돼 있고 특정 인맥으로 그래서 정권 바뀌면 그 인맥이 있는 국정원 간부들은 다 있으나 만한 부서로 이렇게 보직발령 대기발령 그리고 5년 동안 철치부심하고 기다려가 있다가 정권이 자기네들 코드로 바뀌면 그때 갑자기 화려하게 부활해서 벼락줄세를 하는 그래서 단순히 100명이 100명이나 대기발령이야 너무 심각한 거 아니냐 혹시 노파심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몇 말씀 덧붙여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께 조선일보 구독을 한번 권유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여주십시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해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만한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 명품 신문 1등 발행부 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천 원입니다. 천 원 천 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천 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 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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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